난 지금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애 돌아가 은비안 먼저 갈게 아, 최발금 최발금 그만하자 너 대체 왜 이러는데 오늘? 오늘만 이러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안 됐던 거였는데 내가 괜한 짓 했어 내가 영화 먼저 안 봐서 그러는 거야? 아님 밥 많이 못 먹어서 뭐 그것도 아님 손을 해? 알려주면 다 고칠게 다 네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아, 그럼 뭔데? 아, 말을 해줘야 내가 알지